안녕하세요. 야닝야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체커보드 패턴의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남성분들도 좀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단추나 잠금장치를 따로 달지 않고 이렇게 심플한 세이프 라인을 달아서 디자인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 카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달아서 카드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도 그냥 이렇게 살짝 제껴서 카드 빼시면 되고 넣을 때도 그냥 이렇게 넣고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보관해 둘 때는 카드가 돌아다니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제가 샘플로 만들어본 실은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뮤즈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거 두 개는 코튼필드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두 개 다 4,5코 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실이 재질은 달라도 굵기가 1mm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브랜드의 실을 쓰지 않더라도 실 굵기가 1mm로 동일하기만 하면 아마 이 카드 지갑 뜨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작품에는 짧은뜨기, 빼뜨기,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메인은 한길긴뜨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로 배색할 때의 팁 같은 걸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시죠. 우리가 두 가지 색으로 시작할 거잖아요. 처음 시작을 어떤 색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윗부분 색상이 결정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녹색으로 시작하면 여기가 녹색으로 끝날 거고요. 주황색으로 시작하면 이 부분이 주황색으로 끝날 거예요. 저는 주황색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사슬 25개 만들어주세요. 시작 사슬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5개를 다 만들어주셨으면 첫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사슬 하나 더 떠주시고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처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이 생겨있죠? 이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 찔러서 실 가져오세요. 이렇게만 그 하나만 통과해주세요. 두 가닥 걸렸을 때 한 번 더 똑같이 이 두 가닥의 바깥쪽 놓고 가져와서 두 가닥이었을 때 하나 더 이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코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코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사슬에다가 두 번째 한길긴뜨기 만들어야겠죠? 여기다 찔러 넣은 다음에 찔러 넣고 바꿔줄 실 바늘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죠? 이런 식으로 감춰줄 실은 뒤에서 잡고 뜨고요. 총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주황색으로 지금 네 개까지 만들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코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코에서 반만 완성하세요. 다시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가져와서 처음에 두 가닥만 딱 통과해주고 나머지 두 가닥은 냅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떠주던 실은 뒤쪽으로 뒤쪽으로 보내고 이제 색을 바꿔줄 실은 색을 바꿔줄 실은 내 쪽으로 가져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바꿔준 색실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늘어나 있는 실은 주황색 실을 조금 당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바꿔준 색으로 또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반만 완성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코는 그 다음에 뜨던 실은 뒤쪽에 놓고 바꿔줘야 될 실을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금 이 주황색 실이 여기 감춰져 있죠? 얘를 조금 당겨주세요. 살짝 살짝 당겨주시면 그 실이 당겨지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너무 세게 이렇게 콱 당기진 마시고 살짝 당겨주신 다음 살짝 당겨주신 다음 얘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당겨주는 실을 너무 콱 당기게 되면 이 카드지가 폭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색 지점에서 적당히 당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바꿔준 주황색 실로 진행할게요. 또다시 얘로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섯 또 반만 완성하죠. 다섯 번째 코 반만 완성하고 초록색 조금 당겨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살짝만 너무 늘어나지만 않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 살짝 당긴 다음 뜨던 실 뒤에 놓고 바꿔줘야 될 실 앞쪽으로 가져와서 초록색으로 마무리 이렇게 계속 진행해주시면 돼요. 앞면에 총 다섯 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 칸 만들었죠? 나머지 두 칸도 계속 해볼게요. 실이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꼬일 거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실 위치를 그냥 계속 바꿔주시는 게 제일 속 편하거든요. 그냥 얘를 바꿔주시면 돼요. 위치를 이게 가장 속 편한 방법이에요. 이제 두 칸 더 해주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죠? 그 다음에는 이쪽 면으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또 반 칸씩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초록색으로 실 바꿔놨죠? 이 실로 만들어준 한길긴뜨기 밑부분에다가 똑같이 하나씩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여기 만들었으니까 이 밑에다가 바늘 찔러서 여기죠? 여기 얘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요. 이 주황색 실을 가져오세요. 감춰주면서 또 뜰 거니까 첫 번째 코 여기서는 너무 늘어나게만 안 해주시면 돼요. 코너 부분 지금 여기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코 여기다가 두 번째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 세 번째 그 다음에도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에서 주황색 실을 잘 당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코너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감춰주던 실을 조금 잘 당겨가지고 바꿔줄 실로 바꿔줄 실 앞으로 가져오죠? 이걸로 마무리해주세요. 또 똑같이 쭉 진행하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네 개 만들고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마지막 코에서 색깔 바꿔줬잖아요. 이 단의 맨 마지막 코는 색을 바꿔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초록색으로 유지할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코는 여기겠죠? 여기 마지막 코 마지막 코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찔러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모든 단 올라갈 때 단의 맨 마지막 코는 색을 바꿔주지 않아요. 이 상태로 마커했던 부분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완성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이에요. 너무 깔끔하게 떠가지고 티가 잘 안 나죠? 아직까지는 구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줘 볼게요. 여기가 이제 겉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바늘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로 진행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한 번은 이 방향으로 갔다가 여기서 돌아오고 다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떠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뜨게 되는 거죠. 이 무늬의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칸을 만들 때는 안쪽 면을 바라보고 떠주시는 거예요. 초록색 CD 떠주던 실이죠? 얘를 가지고 이제 안쪽 면을 바라보고 이 주황색 실을 감춰주면서 떠줄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저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있죠? 여기 다섯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칸을 옮겨줄 거예요. 한 칸 실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코를 만들 때 여기 여기 V코 두 가닥이 아니고 안쪽 면에 붙어있는 이 코 한 가닥에만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빼뜨기 한 곳도 여기 뒤에 여기 한 가닥에만 코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가닥에 놓고 실 가져와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첫 코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처럼 하나 또 여기 가닥에다가 바늘 넣고 가져와서 두 개 또 똑같이 찔러서 가져온 다음 세 개 이게 또 이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예요. 표시해주세요. 이제 안쪽 면에다가 주황색 실을 감춰주면서 떠줄 거예요. 두 번째 코 한 가닥에만 떠주세요. 여기 안감에 가까운 쪽 그 한 가닥에다 떠주시면 돼요. 여기 또 세 번째도 한 가닥에다가만 여기도 한 가닥 마지막 다섯 번째 반만 완성한 다음 주황색 좀 당겨주죠. 여기서 너무 당겨주시면 얘가 조금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살살 여기 조절해 가시면서 여기 봐주시면서 이제 당겨주셔야 돼요. 살살 당겨서 이 정도 너무 당겼나 조금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제 바꿔줄 실 안쪽 뜨던 실 바깥쪽 바꿔줄 실로 마무리 그리고 이제 초록색 실을 안쪽으로 가져와서 또 다음 칸 시작해 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여기 끝부분 마무리하기 전까지만 딱 해주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코 만들 때 하나 감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이 감춰주는 실은 항상 이 안감 쪽에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한 코를 만드시는데 가져오죠. 가져오죠. 여기에서 이 반대편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첫 코 있죠. 첫 코에 약간 안감 쪽에 가까운 실 아무거나 이렇게 한 가닥을 가지고 한 가닥에 이렇게 찔러주신 다음 이렇게 하나 가져오세요. 그럼 총 바늘에 네 가닥 걸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세 가닥만 딱 빼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잘 오므라들고 옆면의 빈 공간이 사라져요. 자 빼뜨기를 할 때 지금은 주황색으로 실이 걸려있지만 이걸로 빼뜨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녹색 실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짝수단을 진행할 때 빼뜨기는 이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 뜨던 색실을 안감 쪽으로 가져와주세요. 다음 단에서 시작할 세 개의 이 실을 바깥쪽으로 뺀 다음 이 빼뜨기 해줄 이 바커 이 부분에 바늘 넣고 이 실로 빼뜨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주황색 실 이 실은 지금 늘어나 있죠? 쫙 당겨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안감이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 안감 보고 떴으니까 이제는 다시 반대로 겉감을 보고 떠줄 거예요. 그러면 이 편물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저처럼 바꿔주세요. 그 다음 자, 한 코를 옮겨줄 거예요. 여기 두 가닥 모드로 들어가서 녹색 실 가져온 다음 빼뜨기 지금 한 코가 옮겨졌죠? 여기가 겉감이니까 안감에 가까운 한 가닥들 여기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 한 가닥씩에다가 한길긴뜨기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빼뜨기 해준 곳이 다섯 번째 코예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 만들어야겠죠?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이 안쪽에 있는 한 가닥 찔러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실 가져온 다음 짧은뜨기처럼 하나 또 다시 실 가져와서 둘 마지막 실 한 가닥만 가져와서 셋 첫 번째 코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방식은 똑같아요. 감춰줄 실은 무조건 안감 쪽에다가 숨겨줄 거고요. 이제 이 초록색으로 여기 뒤에 한 가닥에만 주황색 실 감춰주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감춰줄 실 얹어서 하나 둘 또 가서 하나 둘 한 가닥씩 계속 쭉쭉 또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실 조금 당겨가지고 뜨던 실 뒤로 바꿔줄 실 앞으로 살짝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여기 마무리 전까지만 해주고 올게요. 이제 마지막 칸에 네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한 다음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남았어요. 여기서 다섯 번째 한 가닥 뒤에 한 가닥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빼뜨기 해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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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 첫 코에다가 첫 코 안감 쪽에 가까운 한 가닥을 잡고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첫 코에 가까운 한 가닥을 얘를 잡을까요? 잘 안 잡히니까 얘를 잡고 세 가닥만 통과 그리고 실색 안 바꾸죠? 그냥 그대로 한 다음 녹색 실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그냥 뜨던 실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아까 해줬던 방식대로 반복되는 건데요. 감춰줄 실은 언제나 안감 쪽에서 감춰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느 방향으로 뜨든 항상 안감 쪽에 숨겨주세요. 이제는 또 반대로 돌아갈 차례죠. 다음 단 시작만 같이 해볼게요. 계속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거든요. 여기 반 칸을 완성해줄 차례예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왔으니까 다시 또 이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이제 이 방향에서 다시 안쪽으로 보고 방향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다시 안쪽면 보고 이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거꾸로 감춰줄 실은 언제나 안감 쪽에 여기 보시면 같은 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다섯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한 코 옮겨주세요. 그 다음 안감 쪽에 가까운 한 가닥을 잡고 이렇게 한 가닥 걸고 실 하나 가져와서 바늘에 두 가닥 있을 때 하나 만들고 또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걸고 하나 더 마지막 또 하나 걸고 가져와서 세 번째까지 만든 다음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감춰줄 실 안쪽에다 놓고 쭉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안쪽에 한 가닥 이렇게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모든 단을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원하는 단까지 저는 카드 지갑을 만들 거니까 총 세 번의 컬러가 반복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뜨고 있는 게 짝수단인지 홀수단인지 그것만 잘 구분해가지고 끝부분 마무리만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에 짝수단 홀수단 마무리하는 거 구분해 놨으니까 헷갈리는 분들은 그쪽으로 돌려보시면서 마무리하는 방법 고기만 주의해가지고 총 세 번째 칸까지 완성해주고 올게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 단에 마지막 코만 남겨두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안쪽에 한 가닥 하고 여기 한 가닥 가져와서 네 가닥 걸렸을 때 이렇게 빼주고 마무리 초록색 실 약간 당겨주시고요. 이제 빼뜨기만 남았죠. 이제 빼뜨기를 한 다음에 대망의 이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원래 뭐 이 실 이렇게 안쪽으로 놓고 다른 색 실로 빼뜨기하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뜨던 실 주황색 실로 나머지 실은 안쪽에 놓고요. 이 주황색 실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방향 바꿔서 아까까지는 여기 안쪽 면 보고 진행했었죠? 이제는 여기 겉면을 보고 진행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황색 실 첫 번째 코로 빼뜨기 해서 이동해주세요. 자 이제는 이 두 가닥 모두 이 V코에다가 바늘이 전체로 다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한 코 옮겨준 상태에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같은 코로 들어가서 실 가져온 다음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코예요. 그리고 안쪽에 숨겨놓은 실 있죠? 이것도 같이 숨겨주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 감춰주는 실 있죠? 이거를 살짝살짝 당겨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벌어진 채로 그냥 설렁설렁 뜨면 입구가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어요. 늘어나서 그 늘어남은 이 초록색 실로 당겨주시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저는 다섯 코씩 뜨면서 이 초록색 실 감춰주는 실로 입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겨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돌아서 딱 마지막 코 전까지만 해주고 올게요. 자,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해주시고 초록색 좀 당겨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코에 마커해준 부분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은 빼뜨기로 한 번 더 테두리를 마무리해줄 건데 빼뜨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 세이프 라인을 떠줄 거예요. 지금 빼뜨기로 마무리했던 부분 있죠? 여기 빼뜨기 해줬던 여기다가 마커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각 코마다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먼저 이 다음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세 개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주황색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까지만 빼뜨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만큼 사슬을 떠서 여기다가 연결해줄 거예요. 반대편에다가 저는 20개 정도만 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20개를 뜨고 이제 반대편 짧은뜨기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 중간에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다시 같은 개수로 사슬을 20개 떠주세요. 20개를 다 떴으면 다시 다시 이 부분 있죠? 빼뜨기 했던 부분 여기 사슬 만들어줬던 이 부분 고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고대로 여기다가 또 빼뜨기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또 아까 해줬던 대로 빼뜨기로 테두리를 둘러주세요. 자, 하다 보면 반대편에 아까 전에 연결해줬던 이 부분이 나와요.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똑같이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빼뜨기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다가 빼뜨기 마지막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해줄 거거든요. 여유롭게 그냥 잘라주세요. 이 초록색 이 초록색 실도 나중에 정리해줄 거니까 잘라줄게요. 그리고 쑥 빼서 바늘에 연결해준 다음 이 마커로 표시해준 부분 있죠? 여기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 여기거든요. 여기 나왔던 부분으로 그대로 푹 넣어주세요. 뒤까지 뒤까지 푹 넣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꼬리실은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해주시고요.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가 쏙 들어가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세이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안 빠져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방법을 이용해서 예쁜 체커보드 카드지갑을 만들어봤어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예쁜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